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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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이 타임, 콩콩이 타임, 오케이, 오케이, 근데 올 것 같지 않냐? 아, 이거 웃는다. 야, 뭐야 저거? 야, 근데 뭐야? 야, 너 근데 이그나이트냐? 야, 이거 빵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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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케이, 오케이, 포션 쌓이고 있고 핵백, 빵야, 빵야 yak, 빵, 빵야, 빵, 빵, 빵... ό,â, tutaj, slipperyote...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? 글라디 왜 저래? 아 뭐해 아 아 뭐야 이거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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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너무 포션 맞나 봐 이건 좀 과한데? 아 이거 견제 타이밍 놓쳤는데 우리? 오케이 오케이 포션 써주고 60원 나왔어 야 이거 야 야 아 잠수 내가 마지막에 큐 맞춰 오케이 아 이거 셀프같은데? 아냐아냐 여는 사야지 여기서 바로 그 만화물을 올리는게 제일 세 야 저거 저기서 카드로 해도 되는거냐 저거 와드도 없이? 카리스 나오면 죽는거 아니야? 바텀 올 것 같지 않냐 이거 바텀? 카드스 쓰레시 데리고 야 이거 할망가 아니라 이거 오면 죽는데 아들아? 없나 보다 없나 보다 지옥을 보여주지 어떻게 할거야 이거 얘네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이제 뿌다다다당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할거야 그냥 포기했는데 아 아 아 만화물쇼하면 왜 이렇게 나와 필요 없는데 야 카집스 미드 아래였어 야 우리 시바나 환자 너무 안좋은데? 커버 못하게 묻어주겠는데 시바나가 근데 버틸수있냐 나 피가 나 필요 없거든? 야 근데 쟤네들한테 너무 안 좋은데 이거? 야 저 친구 크게 했다 걘 스페인트 빠졌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야 저 피로 뒤에 봐주는데? 뭐야? 고추 딱딱이 그러는데? 아 정말 이거 저 한방에 줄만한데?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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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보자 일단 아 나 힐, 힐 비전, Q평, E평, EQ했으면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야 나 하나 먹으면 육렙인데 오케이 아저씨 신발 주세요 아저씨 신발 주세요 빨리 야 우리 탑 까는 게 맞지 않을까? 탑 까는 게 맞지 않을까? 이거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e5형형형 Και об봄어! 왜 안 잡았지? 아 AP간?", 아니네 야 나오지다 야 얘 2번만 하고 없으래 야 그거 원래 다 그거 들어가겠네 그거 원래 다 그거 든다고겠네 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구해줘 야 내가 위험한가? 이거 노플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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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야 마음껏 안 쓴다 잡았고 으앙 아 나한테 프리 쓴다 에어맨 Q평 Q 어 Q1 죽는다 W 안돌지 돌았네 노플인데 아 뭐야 야 뭐해 야 뭐야 1대1은 잘했는데 아니 뭐하는 거야 아 이리로 들어갔어 이렇게 와 이거는 진짜 아니 이겼어 이건 이미 아 이거 도벽으로 좀 더 재미 봤어야 했는데 라인전에서 저거 죽었다 저거 풀 썼네 풀 빠졌어 깨자 이거 쟤 노플이야 야 너 좀 아픈데 아 아 거긴 뭐 왜 나와 야 야 이거 가냐 이거 간 거 같은데 오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 정도면 신경신가 휴신가 얼마? 어 뭐야? 아니 이 팀 어디서 뭐해? 플래쉬도 어디 갔는데? 난 독을 품은 올드보인 눈물이 코인 너는 내 운명 하지만 때론 바람처럼 사라진 안 돼! 야 이거 나 아질한테 죽을 것 같은데? 와 나이스! 야 제끼 너무 없다 뭐? 뭐? 야 힐이야! 날라온다! 아 뭐야 뭐였어 걔는 펜다 전용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전용 가자 전용 가자 이정도에 야 너무 좋은데 카리스? 어 뭐야 얘 혼자 추측해 괌 꺼버리지 않아 나 못썼어 이거 아 이걸 여기다 쓰자고? 아 이건 여기다 쓰는 게 맞나? 야 2차 와야 돼 이거 야 이거 카리스 있나?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얘 왜 이렇게 앞에 있지? 야 보자 보자 노필 노필 박치기 카리스 피 얼마 없을텐데 아까 반피 정도에 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야 바톤 풀길 땄다 풀피야? 아지르가 반피인가? 아지르가 반피네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야 나무 나 좀 무서운데? 야 가미카제? 아 나 가야돼 나 가야돼 가야돼 뭐야 저거 아 caring 아 이케아 나오진 않겠지 아 야 야 뭐야 아 한 날 더 봐야 되잖아 아 아우 웬정도 나온다 탑인가? 탑인가 미른가 그 중, 죽네 네가 제일 지쳐 비스러워 내 원어길 들어? 둘이서 갈래 하늘 가득 채울 모아던 그 곳을 향해 향해 Where ever you're 어디든 내려다 둔게 컵만처럼 가로등을 가로지르며, 너의 하룰들으며 해서 그럼 야 이거 나 와주면 안되냐? 여기 카닉스 있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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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점프 빠졌어 점프 빠졌다 아 너무 빠른데? 야 근데 이거 난 이거 간질이 있는데? 야 야 시바나 돈대 시바나 돈대 아 나 이거 맞나? 야 뭐야 안돈다 나 나 보였어 근데 사는거 무조건 빠졌을거같이 아 일로 돌아왔어야지 어 알겠다 알겠다 얘가 야 나 카닉스한테 암팔 당한거 봐줘야돼 야 카닉스 야 일단 나 얘부터 봐줘야돼 으으으 어디가 어디가 야 나 궁대 야야야야야야야 야 한방에 안죽어 한방에 안죽어 프리쉐여기야 computational 야 suitable 야야야 야야야 나 스킬없다 스킬없다 아 비전 좀 짧게 뛰었는데 거기 없는데 여긴가? 아 나 플쓰기 싫은데 야 카집스 바텁니다 아니 아니 펴야 돼 펴야 돼 일단 나우스 컷? 까비 나우스 따라가야 돼 욕먹으라 해 와 족뿌리다 어 뭐야? 나 먹고 싶은데? 손에 못했었던 것 같아 난 미처 말랐어 그때 내 곁에 남아줄래 날 붙였던 너의 마지막이 가득 산면해 야 거기 야야야 시비루도 있다 뒤에 텔인데 나오는데? 어우 야 야 이거 야 우리 케넨 텔 없다 야 바론 하나? 야 바론 안 막냐? 어 뭐야 바론 안한다 이네 야 이거 띄어 이거 띄어 이거 아 저거 왜 안 띄웠어 잡았다 야 왼쪽 카직스 조심 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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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트레칭도 없어 한 대만 더 끄악 이게 바론 안되냐? 오우 아 뭐야 와드야? 아 이 텔은 뭐야 어어? 으악 바로 나가다 이거 야 피실 야 피실 본다 아 이거 굳이 저렇게 커버해줄 수 없을 수가 없는데 맨칸데 이거 어 맨카 아 아 아 아 이거 굳이 저렇게 커버해줄 수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는데 아 에이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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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골고루 어 프리시야, 어 프리시야 네게 줘요 광고가 5분마다 6개라는데 광고가 5분마다 6개래 뒤에 뭐 있냐? 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내 딜 어떻게 줘야 되냐 이거 나는 어떡하지 케넨이랑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야 이거 바론 어떻게 막아 간다 간다 야 바론 간다 야 나 QC를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보고 푹 빠졌고 야야야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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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점프 있냐? 아 점프 있으면 좀 그런데 빠론 이거 정려티까지 틀고 싶은데 아 잉먹 없어 앗 야 오른쪽에 플래시 갈 수 있다 으윽 으윽 아 야 아질 어디야 아질 경보 아질 왼쪽 경보 으윽 야 다음에 다음에 아질을 같이 날려면 죽는다 아 아 아 으윽 으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경보 용경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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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항아리 게임 어디 깔리는 거냐? 어디 깔리는 거냐? 항아리 그거 C드라이브에서 어디 가자 노플 노지르, 노플 아, 야 이거 근데 어, 좀 애매한데? 야 그냥 용 가자 불안한데 이거 나 용 갔다 아, 용 갔다 용 갔다 아 지르 아마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되나? 야, 이게 어, 700이 들어간다고? 아 아니, 죽겠는데? 스트레시 친구 아, 가라 빠박 아 야, 얘 궁 있지? 르르르 야, 나, 나 후프 봐주러 가야 돼 야, 이거 안 돼, 안 돼 진짜 안 돼, 진짜 경보야 경보 어, 이 친구 너무 까불었는데 저거 그럼 이제 내가 까불어 뭔가 야, 나 이거 카덱스 빠져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? 야, 잡으러 가자 어디야? 여기인가? 아, 저기다, 저기다 얘 잡고 바로 가면 되겠는데 어 이기나? 야, 나 질 것 같기도 한데 은근히 어? 궁이 맞아? 어, 야, 경보 경보 카덱스에 여기 혹시나 있을 수도 있거든 어, 있다 os s 들어가지, 오오오옹 야, 뒤에 텔리야 아, 야, 나 봐주уск 봐주기가 좀 봐주기가 좀 애매해, 이거 텔리라 낙가죽겠다, 나 빠진다 아 이거 게임 애매한데? 지금? 상황이? 나 이거 궁 모아서 한번 싸야겠는데? 나 궁 모아야 돼요 나 궁 모아야 이거 막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시야를 깔려면? 아 그냥 가야겠다 형 가줘 아 딜 빡세다 큐브틸? 까비 얘 프리라도 오우 오케이 야 이거 뭐 못하나? 뭐 안되나? 아 이거 나 나우스 말고 다른 애들 내가 좀 죽여될 것 같긴 한데 나 프릴 있어서 바로 그냥 한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나 이거 봐줘 얘 한번 맞춰야겠는데 얘 탑인가? 아 탑 간다 탑 뛴다 탑 뛴다 쟤 죽을 멍 때련네 이 친구 와 우리 둘 죽었어? 야 뒤에 카직스 야 나 노프리라 이거 감 못 보는데? 야 나 왜 이렇게 내려졌어? 오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으악 아 난리난다 이거 게임 나 노프린데? 아 이번엔 끝냈어야 되는 데 아 나 풀템이야 아 조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야 이거 정레드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 야 아 이거 어떡해 야 급해진다 야 급해져 정레드 이거 못 들어가냐 정레드 가자 이거 워 아 아 아 정레드 간적하면서 야 아디를 잡으러 가자 제 프리라도 빼자 제발 아 끊을 끊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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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 아 아 아 야 쟤 너무 깊어 저거는 너무 깊어 야 혼내주자 얘 그럼 나 혼자 할게 오 뭐야 파직스랑 같이 있네 고동빈 고동빈 바로는 아직 멀었는데? 게임만 안 끝나면 고동빈 아아 우와 우와 끝난거 같은데? 근데 궁뿍 미리 잘했는데 이건? 이건 잘했는데? 아 근데 아 미니언이 없긴 한데 아 미니언이 있었어? 아 아 아 진짜 나우스 나우스인데 우리 캐릭 너무 굴렸어 아 아 아 감사합니다.